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하세요 승마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야 근데 머리 망가지면 어떡하지? 망가지면 망가지면 어떡하지? 못할게요. 아 선생님! 너무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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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손으로 들어. 자! 확실히 누군하지 말아 괜찮잖아. 자! 아 생각하더라. 둘! 둘! 방금 들었어? 둘 от surfing 많이 들었어? 네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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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었나 이미 있어? 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poquito. 아니 틀었나 있어! 바로바로 계속 하면 돼? 네? 네. 아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. 아 틀었나 있어? 진짜 좋지 뭐라고. 영상으로 보여줄게? 저거 맞추면 돼? 아! 내고! 어이, 죽여라! 야! 야, 이 형 진짜! 이 형은 어떻게 된 거야? 아, 이거 진짜! 이 형은 진짜... 아 이건 왜 이렇게 앞으로 올려줄게 무슨 소리야 아니 내가 다른 공간이 없잖아 재밌냐 지금 위상황이 아니 갑자기 아니 센터가 여기 아니 여기 있으면 내가 어떻게 지나가 아 진짜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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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틀어? 응 아 아 아 아 아 아 망했어 우린 망했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아니 많이 막힌 게 아니라 찍다가 끊겼어 끊겼대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아 저 메이크업 지워줬어 아니야 근데 난 지금 땀 너무 많이 흘렸어 그럼 아예 없어요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켜다가 중간에 끊겼어요 아 어 아 아 아 아 마지막 마지막 아 아 아 진짜 안 하고 싶어 진짜 아 아 진짜로 아 아 아 뭐하는 거야? 뭐 아 아 나 순중한 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 왜 이렇게 민감 아니었나요? 태형아 왜 너 민감한 거라고 누가 민감해? 태형이 민감한 게 아니지 태형이 형이 일반인이야 태형이가 민감한 거지 태형이가 민감한 게 아니지 주니 형이 태형이 형이 장난해 지금? 우리 잼에 지금 어? 찍으러 오셨는데 지금 우리가 우리 계속 틀리고 계속 틀리고 형가 계속 틀렸어 왜 장난이 했으면 안 돼? 아니 뭐 장난이야 장난이 아니라고 아 패스타럽지 않던데? 한 번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 아 뭐 하자는데 왜 그래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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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형이 형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늘 며칠인데? 오늘 4월 2일 오늘 안티가 될 텐데 지금 오늘 안티가 될 텐데 오늘 안티가 될 텐데 지금 다 꺼놨는데 다 꺼놨는데 다 꺼놨는데 오늘 안티가 될 텐데 진짜 책임없어요 진짜? 네 네 오늘이 만우절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세빈이의 몰래 aste 망치구나 진짜 몰래 왜 형 태용이 형이 일반인이거든요 태용이 형이 일반인이거든요 태용이 형이 일반인 아니야 태용이가 있는거 노는거 뭐하는 짓이야 아니 두 명도 있는데 뭐 하는 거야? 너가 지금 시간대 뭐 하는 짓이야? 영도 형한테 말 걸어 시켜야 뭐야? 뭐야? 처음 컨셉이 뭐였는지 알아? 네요 너가 틀려서 너가 잘하는데 틀려서 우리가 뭐라고 해야 하는 건데 뭐라고 해야 하는데 너가 너무 잘했어 그렇게 잘하는 거야! 내가 한 번 정도 굴릴 수 있잖아! 엉덩이 치기 얼마였어? 상어 메소드 연기 오늘 정혜택 잘하는데 야 옷 안 넣어놨어? 옷 안 넣어놨어? 내 옷 안 넣어놨어? 내 옷 안 넣어놨어? 내 옷 안 넣어놨어? 연기하기 싫은데 기분이 어때? 기분이요? 아 진짜? 아 뭐 어쩔 줄 몰랐어? 눈치 챘어? 눈치 못 챘어 당연히 못 챘지 아니 근데 이거 뭔지 몰랐어 솔직히 나 눈치 챘나 이렇게 생각도 했었는데 맞아 저기서 태배이가 말하는 거 보고 아 태배이 진짜 1도 눈치고 야 바보야 바보야 내가 어떻게 그렇게 땡강을 피겠니 형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데? 나 진짜 안 좋아했어 다 진짜 캐릭터 아니에요? 진짜 캐릭터 아니에요? 진짜 캐릭터 아니에요? 아니 근데 얘 하기 싫다고 한 거 진짜 진심 같아가지고 진짜 아니였어요? 진짜 그거 거짓말인데 아 축하드립니다 뭘 축하드립니다 축하해 형한테 말버릇이게 보여 맞아 나 너무 화났어 어디서 배워보고 형한테 말까? 나 너무 화났어 너무 화나도 그러면 돼? 안 돼? 안 돼 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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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이 자 빨리 일본어 촬영하러 가시죠 그래 그럼 지금까지 안 할까 됐어 이걸 왜 해? 아니야 나 다른 거 하다 그랬어 지금까지 세빈이의 모델카메라였습니다 아 진짜 너무 화났어 감사합니다